자, 총선 1년 앞둔 여야의 고민도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전광훈 목사가 또다시 여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대표가 전광훈 목사로부터 무더기 공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공천권을, 공천을 해당 수십 명을 부탁을 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제가 그때 4.15 총선할 때에, 자, 보십시오.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몇 석을 달라고 하는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그거 증거를 내놓으세요. 내가 그렇게 요구했다는 증거를 만나서 헤어질 때는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마음대로 다 하시되, 모든 걸 다 하시되,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3일 전에 저하고 좀 상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나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주장대로 수십 명 공천을 요구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천위원장을 선임하기 전에, 3일 전에 나랑 의논해달라,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미래통합당에 공천에 간열로 했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때 미래통합당 통합정당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그때 혁신통합추진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 과정을 좀 압니다. 그랬을 때 그때 보면 이제 거의 괴말리기에 있던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갈라져나갔던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우리 바른미래당, 전진 3.0 그다음에 기타 중도보수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자고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미래통합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새로 공관위원장을 모셔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도 이미 정강원 목사 쪽에서 공관위원장 누구 누구라고 구체적인 실명까지 걸음이 되면서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아마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천 지분을 몇 명을 어디에 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총선을 앞선 과정에서 정강원 세력이 일정 정도 공천 과정과 공천 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폭로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명백하게 정강원 목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요청을 했다, 정강원 목사 측이.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공천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이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 대표의 얘기인데요. 정강원 목사와 황교안 전 대표, 항상 태극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같이 어쨌든 협업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중간에 결별을 했단 말이에요. 정강원 목사 본인은 그럼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는 했습니다만 교회 목사인데 과연 보수당 쪽에 그렇게 수십석의 공천권을 요구할 만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20년 당시를 전후해서는 당시 정강원 목사 측이 상당 정도의 새가 있다고 자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보수가 전반적으로 계멸되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던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정강원 목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때 망해가는 보수를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부대가 아스팔트 위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매주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그런데 그것들이 보수를 그래도 명명을 유지했다고 하는 가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 탄생한 미래통합당에게 그러니 우리 지분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강원 목사와 그 당시 한교안 대표 사이에 또 그 이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실 때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삭발도 하고. 그때 단식 투쟁하면서 그 시위를 정강원 목사랑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지율이 더 떨어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우파랑 결합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극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민심이 작동하면서 그 지지율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광원 목사 측에서 아마 자신들의 지분이나 일정 정도의 정치적 개입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전광원 목사랑 유착하지는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길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근식 교수 설명대로 일정 부분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은 전광원 목사 측에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 보온의 인사를 하러 갔다가 발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국민들은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이나 정치권에 실망한 모습들 자체만 해도 지금 피곤하고 힘드신데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까지 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이없으실 겁니다, 화도 나시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마저도 사실은 간호하게 긋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그런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태생적으로 국민의힘이 전광호 목사 측과 정치적인 조그마한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원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고리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어떤 당장의 어떤 득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종교 개화 이렇게 손을 잡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원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전광호 목사 측이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계속 지분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저희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치권 전체의 모습이 보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원죄로부터 깔끔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결단을 해줘야 되지 민주당도 여기에 들어서 자꾸 비판하고 하다 보면 같이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지 저는 민주당의 그런 모습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광호 목사와 단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당의 언론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광호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정광호 목사와 손을 그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님도 그분도 30년 정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의 수고에 대해서 누가 그걸 인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조금 실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당에서 사람은 품어야죠.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이래서 이백석하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는 지금 당이 따로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저 이야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정말 좀 웃기는 직면이 있는데요. 애초에 태극기 부대로 광화문의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때 등장했던 정당이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때 조원진 의원하고 홍문정 의원이 있었고 나중에는 또 우리 공화당이 또 분화가 됩니다. 거기에 전광훈 목사도 같이 또 이합집사하고 분화가 되면서 그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그 정당의 이합집사는 저희들이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분화가 돼요. 지금은 아마 전광훈 목사는 공식적으로는 따로 온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당 이름이 제가 자유통일당이라고 지금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새로운 정당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태극기 부대끼리 이합집사하고 분화하면서 새로운 정당들이 우우죽수처럼 나왔는데 그분들이 계속 토요일마다 지금 몇 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우리 3월 8일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병에도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입당 원서가 들어와요. 몇 십 장씩 들어옵니다. 그 입당 원서라는 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측에서 내세운 후보가 있었죠, 신혜식 후보라고 해서 최고위원 했다가 컷오프 이전에 탈락을 합니다. 서류 심사에서 정과가 너무 많아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 지지하는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가 새긴 거고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이른바 명색의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기독교 교단에서는 퇴출 당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공화당 시절부터 이른바 탄핵 반대라고 하는 사기 탄핵을 주장하면서 태극기 부대도 있으면서 그들끼리도 제대로 통합이 안 돼서 분화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가지고 왜 김재원 최고를 욕하냐, 당이 왜 포용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러면 왜 그거 하나 통합을 못 합니까? 반문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정말 답답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당이 그 우경화됐던 당을 중도로 클릭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분리되는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걷는 겁니다.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게 탄핵이 무효라는 운동, 사기 탄핵이라는 운동, 이건 진짜 더 이상 결별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5.18을 폄훼하는 세력과 분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릅사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걸 뭐 북한군 소행이었고 가짜라는 운동, 폄훼하는 세력과는 선을 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사의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 탄핵을 사기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 아직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 아직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과는 분리해야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체성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게 전광훈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결별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과 왜 손을 못 긋습니까? 그런 면에서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죠.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에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키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 우리가 영향을 받는 대상도 오직 국민뿐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하태경 의원도 나왔었는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가죠. 정광훈 목사 논란은 이건 당내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광훈 세력 간에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하고요. 우리 당은 미리 없어요. 우리 당은 미리 없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실제로 정광훈 세력이 당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중당적자예요. 왜냐하면 정광훈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정당이 있죠? 정광훈 이중당적자들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다 출당시켜야 됩니다. 당원 전수조사를 해서 출당시켜야 된다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당원 명부를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당내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당내를 보려면 이중당적을 활용하려면 정광훈 당의 당적을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추천자에 전광훈이라고 써놨대요, 하태경 의원님. 이 상황에 당원 명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당과 대조해서 이중으로 돼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단호한 결단을 해 주면 끝나는 일인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아직도 정광훈 목사가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앞두고 정광훈 목사 측 모임에도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신세를 지거나 그분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 최고위원들이 있다는 실현 논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김기현 대표께서도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정광훈 목사 측과는 일단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겠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럼 당의 기강작권에 나선 김기현 대표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공천을 시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공천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총선이 1년 남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검사가 뭐 30, 40명 공천할 거다 이런 루머가 굉장히 파닥에 퍼졌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김기현 대표는 이런 반대되는 사람들을 계속 전부 무리하게 심지어는 초선 의원들 연판까지 돌려가면서 계속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당을 개편했단 말이에요. 왜 개편을 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김기현 대표의 말에 의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당,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한 어떤 획일적인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여의도의 정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 정치초년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의도의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윤석열 어떤 계파가 존재하는 그런 어떤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분석을. 자, 그런 당 만들어놓고 왜 그런 당을 만들겠습니까? 총선에서 그러려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당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 개파를 만들려면. 그러한 어떤 국민의힘을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 보니까 그런 자기 사람을 공천해서 여의도에 자기 지분을 정확하게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에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또 국민의힘의 당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온, 끌고 온 그런 자업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검사 수십 명 공천설이고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저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원칙적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갤럽 조사의 부울경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러면 부울경이나 TK나 이런 부분이 우리 당에서는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민심 요동 치는 데다가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대기하고 있는 검사분들이 만약에 낙하선으로 간다면 거기를 또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갈등의 소지가 일단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누가 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데다가 그런데 또 민심은 또 좋지 않고 그러면 정말 이중, 삼중의 이건 고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런 일 전혀 없을 거다. 그런 기미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라고 불리는 장제원 지금 의원도 그럴 리가 없다. 그 괴담 수준이다고 이야기해서 선을 그었고 오늘 김기현 대표도 이건 괴담이다고 선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 판단이 아마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긴 했네요. 수십 명, 공천 수십 명까지는 아니어도 다수 공천은 할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보면 될 것 같고요.